안녕하세요. 강서 영상 크리에이터 사기, 여행하는 시소부부입니다. 이번에 서울형 키즈카페가 강서구 화곡 3동점에도 오픈을 했다고 해요. 저희 시소부부와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 3동점 내부를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고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형 키즈카페 강서구 화곡 3동점 센터장 오문희입니다. 저희 센터는 풀존과 플레이존, 챌린지존 등이 있습니다. 풀존은 스폰지풀을 이용해서 감각 및 신체 조절, 기본 운동 능력과 안전한 생활 건강의 기초를 기를 수 있는 재미있는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이들의 놀이 공간입니다. 챌린지존은 활동적인 놀이 공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다양한 놀이 기구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신체 운동을 통한 도전의식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상마당 미디어월드는 저희 센터에서 3D 프리터 빔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아이들의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플레이존은 캠핑놀이, 주방놀이 공간, 쇼핑놀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상황 및 장소에 따라 역할극을 즐기며 사회성이 증가될 수 있는 놀이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 3동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환 안전관리요원입니다. 저는 주로 아이들의 안전에 좀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막고자 센터 내에서 대기 중이고 안전을 총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곡 3동점은 우장산역과도 가깝고 또 많은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이어서 아이들이 한 번 오고 또 다음에 올 수 있고 또 주차 공간이 또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아주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강서 화곡 3동점 이용 방법은 우리 동네 키움포털 사이트에서 이용 날짜, 시간을 선택하신 후에 예약하시면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에 방문하기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첫째, 미끄럼 방지 양말을 꼭 지참해주세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미끄럼 방지 양말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약 시간보다 10분 이상 초과 시에는 노쇼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시간 약속을 지켜주세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서울형 키즈카페 화곡 3점에서 만나요!